안녕하세요 노뎀입니다 아우 제가 또 오늘 이쁜제라에 가서 이렇게 저기 뭐야 제라를 지난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우리 또 고객님들이 많은 또 성원을 해주셔가지고 개별 좀 더 파세요 하는 문의 전화가 많이 왔어요 와서 제가 또 오늘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오늘 제가 100점을 가져왔거든요 100점을 가져왔으니까 제가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이 좀 많아서 빨리 제가 할 테니까 그 우리 고객님들 그냥 번호 얼마짜리에 1번 2번 만원짜리에 1번 2번 12,000원짜리에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빨리빨리 막 계속 문자 답하고 하면 저도 막 어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도 또 막 문자 보내 놓고 다른 일 하시고 연락 없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시더라도 얼마짜리에 몇 번 몇 번 또 뭐 2만원짜리에 몇 번 몇 번 그거를 이름은 안 적어주셔도 돼요 번호만 넣어주세요 번호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단 지금 3만원 짜리가 2개 있어요 3만원 짜리 자 이렇게 깨어 햇반 초이 햇반 초이 이런거는 이제 이게 좀 물량이 딸려 가지고 없다 합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가 어 이렇게 3만원 입니다 다 분은 10cm 분이에요 10cm 분이고 요렇게 생겼어요 햇반 초이 1번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연지 초이 2번 요렇게 한참 돼 있을 테니까 적으세요 번호 2번 요렇게 연지 초이 아우 얘는 너무 이쁘죠 자 요렇게 되는 이렇게 돼 있구요 자 3만원 짜리가 2개 있습니다 2번 자 3만원 짜리 1,2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만 5천원 짜리 2만 5천원 짜리가 3개 있어요 2만 5천원 2만 5천원 요렇게 3개 있는데 1번부터 할께요 자 베리노스 초이 1번 베리노스 초이 이렇게 올라가면 아우 정말 꽃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다 틀려요 자 요렇게 짱짱 해요 이쁜짱 이쁜째라 꽃도 정말 잘 키우세요 사장님이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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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같은 거에요 나는 이제 수영이 나는 2번이 좋다 1번이 좋다 하시면 이렇게 고르시면 되세요 이렇게 꽃대도 또 물고 있구요 꽃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2번입니다 3번 똑같아요 똑같은 게 3개가 있습니다 2만 5천원 짜리 에요 3번 자 요렇게 이제 고가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만원 짜리 2만원 짜리 해보겠습니다 자 2만원 짜리 1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2만원 짜리는 자 산드라 1번 산드라 이렇게 수영이 요렇게 되어있어요 꽃필 것도 있고 짱짱해요 요렇게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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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터치 초이 2번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면서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2번 꽃대도 이렇게 있고 2번 3번 3번 은하스 초이 3번 3번입니다 요렇게 올라가면 입장도 요렇게 생겼고요 얘는 약간 깨순이에요 깨순이 입장도 이렇게 크면서 말발굽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은하스 초이 저는 또 팔면서 은하스 초이 라는 것도 처음 팔아본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4번 요렇게 생겼어요 꽃대도 이렇게 보고 있구요 입장은 요렇게 생겼어요 4번입니다 4번 5번 아 옆에서 한사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저씨가 가버렸어요 힘들다고 천상미화 천상미화 5번입니다 요렇게 꽃대가 이렇게 생겼고요 아우 얘도 이쁘네 천상미화 제가 한번도 안팔아본 꽃들이 좀 많이 있네요 5번 아우 죄송합니다 목에 사라가 5번 5번 천상미화 6번 봄에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 이런거 다 가격이 비쌌거든요 5번 아니 6번 6번 6번입니다 6번 7번 K몰의 핑크 7번 입장을 요렇게 핫하죠 이 색깔도 핫해요 우리 초보자님도 요번 기회에 사셔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1년동안에 꽃이 계속 나오는거는 진짜 이런거 밖에 없는거 같아요 유럽제라 제라 종류가 1년 내내 내가 베란다에서 볼 수 있는게 어 이거 노라 노라 8번 온린 노라 8번 아우 얘도 꽃불도 크고 꽃불도 크고 꽃이 색상이 너무 이쁘죠 약간 요렇게 요렇게 돼있습니다 8번 9번 산드라 9번 요렇게 입장 올라가면 입장은 요렇게 생겼고요 꽃은 요렇게 색깔은 요렇게 생겼어요 제가 너무 이쁘죠 이것도 다 다 좋아요 물건은 9번 산드라입니다 여기까지가 2만원짜리에요 1번부터 9번까지가 2만원짜리에요 1번부터 자 그리고 이제 12,000원짜리 12,000원짜리 제가 해볼게요 1번부터 13번까지가 12,000원이에요 12,000원 1번 달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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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1번 장장하니 너무 이뻐요 아이고 얘는 또 어쩌고 이렇게 색깔이 여러가지 이렇게 달보레 식사 1번입니다 2번 별빛줄라 2번 별빛줄라도 요렇게 생겼어요 아유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 입장은 요렇게 생겼구요 별빛줄라 2번 3번 3번입니다 엔젤 엔젤스라이어 엔젤스라이어 입장은 요렇게 생겼구요 꽃대는 요렇게 되있고 얘도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3번입니다 3번 4번 별빛함라 4번 얘는 입장이 아주 녹색이죠 녹색 별빛함라 요렇게 아우 너무 이쁘죠 꽃대 이렇게 묽고있구요 별빛함라 4번입니다 4번 4번 5번 파사탕 K5번 5번입니다 입장은 요렇게 생겼구요 요렇게 파사탕 종류도 너무 이뻐요 얘도 꽃대 이렇게 묽고있구요 입장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5번입니다 5번 6번 6번 별빛함라 6번입니다 6번 6번입니다 별빛함라 6번 7번 7번 옥디비아 식사 옥디비아 7번입니다 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꽃대에 묽고있고 이렇게 7번입니다 7번 7번 8번 K. 킵스들링 미스 블루밍 8번입니다 8번 입장은 요렇게 생겼구요 꽃대에 묽고있죠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색감이 이것도 너무 이쁘죠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8번입니다 8번 8번 9번 K. 카프다원 9번입니다 얘는 요렇게 꽃대가 요렇게 또 나오구요 요렇게 꽃이 아유 얘도 꽃볼이 크네요 아주 꽃볼이 여기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꽃볼이 굉장히 커요 9번입니다 9번 카푸디온 9번 카푸디온 이렇게 9번 10번 설화채홍 10번 K-설화채홍 10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대가 이렇게 또 나오고 이렇게 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11번 11번 동백이 동백이 11번 꽃대가 이렇게 되있고요 다홍색 이런거 이렇게 동백입니다 동백이 이렇게 11번입니다 12번 11번 얘도 빨간색이에요 아주 빨강은 아닌데 약간 다홍색 같은 빨강이에요 얘도 동백입니다 동백이 12번 12번 동백이 동백이가 두개 있네요 이렇게 동백이 13번 피오나 13번 피오나 이렇게 올라가면 입장이 이렇게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고 꽃대 또 나오고 있고 이렇게 13번입니다 13번 자 이렇게 1번부터 13번까지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15,000원 짜리 15,000원 짜리가 1번부터 36번까지 있어요 15,000원 짜리가 1번부터 36번까지 있고 15,000원짜리 15,000원ству Mercury 1번부터 48번까지 있어요 15,000원 짜리 15,000원 짜리가 1번부터 38번까지 있어요 15,000원 짜리 18,000원 짜리 15,000원짜리 saying 이렇게 올라가면 아 요파트 종류는 다 이쁘죠 얘도 이렇게 깨순이 꽃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자 핑크 요파트 1번 2번 그레이트 브리셋 2번 2번 얘도 약간 깨순이예요 2번 깨순이도 은근 이뻐요 3번 미즈아르 3번 미즈아르 입니다 요거는 지금 전부 다 만원짜리를 하고 있어요 1번부터 48번까지는 만원 짜리 입니다 이렇게 미즈아르 3번 4번 바라커스 바라커스 4번 얘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입장은 이렇게 생겼구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깨순이 이렇게 바라커스 바라커스 4번 그 다음에 5번 5번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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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요렇게 얘는 입장도 이쁘네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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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습니다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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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입니다 5번 6번 좋은사랑 6번 좋은사랑 좋은사랑 요렇게 올라가면 요렇게 생겼어요 6번 좋을사랑 6번 좋을사랑 좋을사랑 6번 좋을사랑 7번 요렇게 입장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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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7번 8번 니차드 호지슨 8번 입니다 8번 입장은 요렇게 생겼구요 꽃대가 또 물고 있구요 요렇게 얘도 깨순이인데 꽃이 굉장히 커요 깨순이 8번 8번 니차드 호지슨 8번 8번 9번 K좋을사랑 9번 K좋을사랑 9번 9번 요렇게 올라가면 요렇게 9번 니차드 색감 색감 너무 이쁘죠 9번 K좋을사랑 K좋을사랑 9번 9번 10번 K스트로베리 미즈아르 10번 K스트로베리 10번 요렇게 꽃대가 또 이렇게 했고 아우 얘는 또 색상이 핫하네요 제일 맛있어서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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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크 오로라 12번 셀크 오로라 12번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색상도 이뻐라 얘는 여기서는 흰 핑크인데 여기서는 요렇게 약간 살고빛 나는 색상이 나오네요 근데 참 이뻐요 셀크 오로라 원래 셀크 오로라가 이쁘죠 12번 셀크 오로라 12번 그 다음에 13번 넨 웨스트 넨 웨스트 13번입니다 입장은 요렇게 생겼구요 자 꽃은 얘도 요렇게 흰색에 깨순이가 섞였어요 얘도 참 이쁘네요 13번 14번 14번 프리핑크 블라썸 14번입니다 입장은 요렇게 생기구요 요렇게 14번입니다 14번 요렇게 14번 15번 아랑별비 15번 아랑별비 아유 얘는 아랑별비는 꽃대도 굉장히 커요 꽃이 커요 꽃볼이 아랑별비 15번입니다 요렇게 생겼습니다 15번 16번 아라별비 이렇게 사고뭉치 16번 이렇게 16번 입장은 요렇게 생겼구요 요렇게 아랑별비 16번 이렇게 그 다음에 17번 16번 이건 16번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미스라이트 17번 입장 요렇게 생겼구요 이렇게 올라가면 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유 이쁘다 정말 이거 키우시는 분들은 베란다 나가시면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자 미스라이트 7번입니다 8번 아랑무진 8번 아랑무진 아 18번 18번 아랑무진 18번 아유 벌써부터 이제 팔이 아프네 이제 또 자 요렇게 색감은 이렇게 생겼구요 요렇게 입장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아랑무진 18번입니다 19번 졸아리아 19번 졸아리아 19번입니다 자 요렇게 19번 아유 색깔도 참 이쁘다 19번 졸아리아 졸아리아 20번 라타토스트 라타토스트 20번 20번입니다 얘는 녹색입니다 입장에 녹색에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우 얘도 이쁘네요 얘도 약간의 깨순인데 정말 이쁘네요 키는 아담하면서 응 요렇게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아담하면서 정말 이쁘네요 20번 20번입니다 20번 우리 꽃님들 불명히 얘기하지만 어 지금은 제가 만원짜리에요 1번부터 20번은 지금 만원짜리 전부 이게 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번호 이렇게 해주세요 만원짜리 뭐 만일천원짜리 번호 몇 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금액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금액하고 번호를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건 만원짜리 지금 1번부터 20번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22번 21번 해야지 21번 21번 22번 K 붕어 히메홍조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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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도 예쁘고 꽃도 예쁘고 꽃도 이렇게 나왔고 블루밍 서버 23번입니다 23번 24번 주유씨 체립 꽃들을 이렇게 불고 있고 이렇게 아 꽃은 뭐 다 예뻐요 그게 그건 거 같아도 다 예뻐요 주유씨 체립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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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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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풀 K 송이풀 25번 입니다 이거는 입장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쁘죠 이렇게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26번 송살구 아유 송살구 야 송살구 옛날엔 참 가격이 몸값이 많이 나갔는데 송살구 이렇게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입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송살구 26번입니다 26번 송살구 27번 27번 아우 얘도 이쁘네요 27번 입장도 이렇게 생겼고요 송노랑 별빛 K 송노랑 별빛 아우 너무 이쁘다 송노랑 별빛 K 27번 27번 28번 K 러블라썸 이거 왜 29번이 나오냐 27번 빼먹었네 또 아유 28번이 없고 가만있어봐 그럼 28번을 28번을 지워야 되겠네 제가 이렇게 쓰다보면 이래요 제가 이렇게 쓰다보면 이래요 자 28번은 없고 27번 그 다음에 29번 러블라썸 29번 러블라썸 29번 러블라썸 K 얘도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이쁘죠 꽃도 아유 이쁘다 29번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이걸 또 잘못 보잖아요 28번이 있습니다 러블라썸 이것도 28번 너블라썸 28번 얘는 28번입니다 28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2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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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는 K가 붙고 K 너블라썸 29번 30번 송새랑 30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0번 얘도 이쁘네요 30번 송새랑 31번 K블라썸 31번 아유 꽃이 이쁘네요 핑크색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K블라썸 31번 32번 아랑가을 32번 아랑가을이에요 아랑가을 이렇게 이렇게 꽃들 나오고 있고 이렇게 아랑가을 32번 32번 33번 송본비 33번 송본비 33번 송본비 33번 송본비입니다 얘도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깨순이인데 정말 이뻐요 33번 33번 송본비 剥이 깨순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33번 입니다 34번 34번 핑크블라썸 34번입니다 얘는 이렇게 꽃이 꽃볼이 굉장히 크네요 얘도 꽃볼이 이렇게 꽃볼이 꽃볼이 커요 이것도 34번 핑크 블라썸입니다 35번 마인스 피은의 텅빈 마음 아유 마인스 피은의 텅빈 마음이래요 35번 텅빈 마음을 좀 채워주세요 우리 꽃님들 가지고 가시면 자 요거 이름도 참 특이하죠 35번입니다 약간 아유 요것도 이쁘네요 35번 36번 에라엘블라썸 36번입니다 36번 얘도 이뻐요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대 올라오고 있고 에라엘블라썸 36번입니다 37번 송세랑 37번 송세랑입니다 꽃대 이렇게 있고 입장은 아유 색상도 다 글쎄 이렇게 이쁠까 37번입니다 송세랑 38번 제키키스 38번 제키키스입니다 요렇게 아우 얘도 쨍하니 이쁘네 정말 아유 요렇게 38번입니다 제키키스 39번 노지나 39번 노지나입니다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39번 노지나 엘라니즈 시바 40번 엘라니즈 시바 40번 입니다 요렇게 입장은 좀 입장이 잔잔해요 잔잔한데 꽃은 또 이렇게 생겼네요 아유 꽃도 이쁘네요 이렇게 약간 깨순인데 얘는 아주 꽃이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얘는 엘라니즈 시바 40번 자 여기도 21번부터 40번까지 만원입니다 만원짜리가 48번까지 있어요 48번 자 그 다음에 41번부터 해야 돼요 41번 41번 미즈아르 만다린 41번입니다 아 얘도 이쁘네요 입장은 요렇게 생겼고요 꽃은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얘도 꽃 임심이 좋네요 이렇게 41번 이렇게 꽃이 아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41번 스타담 오렌지 42번입니다 42번 42번 얘는 입장은 요렇게 생겼고요 꽃대가 지금 이렇게 돼있고 꽃이 요렇게 요렇게 42번 42번 43번 에랄블라썸 43번 요렇게 다 이뻐서 정말 다 이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 43번 자 44번 마인즈 피오나 44번 입니다 얘도 입장은 요렇게 생겼고요 요렇게 얘도 아주 핫해요 아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얘는 꼭 사과 같더라구요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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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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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번 46번 옥필드 옥필드 아유 옛날에 이것도 비쌌는데 옥필드 이렇게 없어서 뭐 바랐죠 뭐 옛날에 초창기 했더니 얘도 꽃이 참 이뻐요 이렇게 얘는 키는 뭐 그다지 크지는 않는데 그런 종자들이 또 있잖아요 옥필드 자 46번입니다 자 이거 총채 총채는 제가 이거 키워보려고 제가 빼놨던 건데 하나는 제가 키우려고 놔두고 하나는 우리 꽃님들한테 제가 드리려고 총채 지난번에 꽃님 집에 갔을 때 이거를 아주 막 대품으로 막 불이 났어요 불이 빨간색이거든요 이 총채가 빨간색인데 얼마나 이쁘든지 그래서 제가 그때 몇 개 주문을 해가지고 우리 꽃님들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드렸습니다 만원 이거 총채 빨간색입니다 만원 자 그리고 아사르나스 티르 48번입니다 마지막 48번 자 얘는 입장은 이렇게 생겼구요 꽃대 올라오고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꽃대 이렇게 있고 48번입니다 48번 자 이렇게 해서 만원짜리는 1번부터 48번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운동하지 마시구요 만원짜리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렇게 주문을 하셔야 되요 만원짜리 48번 자 그 다음은 어 15,000원짜리 1번부터 지금 20번 이거 한판 이렇게 또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15,000원짜리가 몇 개가 있냐면 1번부터 36번까지 있어요 거의 두판이죠 36번까지 있어요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자 1번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1번이 어디가 15,000원짜리 아이고 우리 아저씨가 어떻게 자는거야 우리 아저씨가 또 어떻게 자는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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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저도 빨리빨리 하고 싶어요. 혼자 하다보니까 이게. 자 1번 K홍옹주. K홍옹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 이쁘다. 자 1번. 지금부터는 15,000원입니다. 15,000원. 홍옹주. 자 피날레 미소. 2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붉은돌. 아 너무 이쁘다. 2번 피날레 미소입니다. 피날레 미소. 3번. K마담리 선샤인. 3번입니다. 이렇게.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4번. 아유 얘도 이쁘네. 3번입니다. K마담리 3번. 이렇게 생겼고요. 자 4번. K원더초이 채홍 4번. 4번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렇게. 요건 잘라주시면 되고.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대도 나오고 있고. 4번입니다. 4번. 5번. 5번. 홍옹주. 5번. K. 이렇게. 이렇게. 아우 색감이 진짜 이뻐요. 아우 옹주. 옹주. 이렇게.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파사탕. 6번. 파사탕도 이쁘죠. 6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6번. 6번입니다. 파사탕. 자 7번. 오렌지. 오렌지의 둘리바. 7번입니다. 7번. 7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7번입니다. 8번. 셀마 프롬 미스터홀토스. 8번입니다. 이렇게. 8번. 쨍한 색깔이에요. 아우 이쁘죠. 이것도 이렇게. 8번입니다. 9번. 파사탕. 9번. 파사탕입니다. 9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대 올라오고 있고. 이 파사탕도 참 이뻐요. 어. 파사탕. 9번입니다. 10번. K. 키즈 미스. 10번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10번. 10번입니다. 11번. 좋은 신비. 11번. 아우. 이 색감도 아주 쨍하네. 이쁘네. 자. 1번입니다. 11번. 좋은 신비. 11번.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12번. 마담니 밍밍. 12번입니다. 자. 이렇게. 얘도. 꽃은. 아주 이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13번. 13번도 꽃이 이쁘네요. 얘 주빌레. 아. 주빌레구나. 자. 13번 주빌레. 얘도 유명하죠. 주빌레. 주빌레. 13번. 자. 14번. 꿈꾸는 노이. 14번입니다. 꿈꾸는 노이.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꽃이. 아. 얘도 이쁘네요. 꽃이. 꽃대 이렇게 있고. 15번. 아름다운 미소. 15번.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이렇게. 아. 요것도 깔끔하게 이쁘네요. 15번. 아름다운 미소. 미소만큼이나. 얘도 다 피면 이쁘겠어요. 15번입니다. 16번. 산타스카포. 16번 산타스카포. 이렇게. 아이고. 이뻐라. 산타스카포. 그 다음에 17번 오만과 편견. 오만과 편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아요. 오만과 편견. 영화 제목이었나? 오만과 편견.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너무 이쁘네. 얘도. 입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입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오만과 편견입니다. 요거 17번입니다. 아. 이쁘다. 자. 18번. 2월. 2월이. 얘도. 요렇게. 요렇게 입장은 생겼고요. 꽃대에 물고 있고. 아이고 이쁘다. 얘도 너무 이쁘다. 자. 2월이. 2월이도. 이뻐요. 얘도. 옛날에 몸값이 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9번. 19번. 2월이. 2월이. 이거 보세요. 얼마나 이뻐요. 아. 19번. 요렇게. 2월이. 비바 식사 20번. 비바 식사 20번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 다 이쁘다. 정말 짱짱하니. 다 짱짱하고. 자. 20번입니다. 20번. 어. 자. 이렇게. 안 열었네. 네. 이렇게. 아. 20번까지. 제가 지금 찍었거든요. 찍고. 이제 또. 한 판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내일까지 나와서 일을 해야 돼. 밥을 못먹을 때도 많아요. 자. 우리 아는 언니가 오셔가지고 나보고 세상에. 주말도 안 쉬고. 자. 체리 딜라이트 21번. 진짜 배가 고프네요. 21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체리 딜라이트도 유명하죠. 21번. 자. 만원씩입니다. 만원씩. 22번. K. 지아노즈 22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아노즈. 이쁘죠. 자. 지아노즈 22번. 23번. 해맑은 미소 23번입니다. 이렇게. 너무 이쁘죠. 23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3번. 24번. 포스트예비 24번입니다. 얘는 입장은 정말 이뻐요. 이런 입장 없으신 분들은 하나씩 갖고 계세요. 23번입니다. 포스트예비 24번. 아이고 너무 커가지고. 얘 보세요. 24번. 24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고요. 24번. 진료는 안 갈게요. 아 왔다 갔지 언니. 어. 짜장면 한 그릇 사줄게요. 어 늘고 있어 언니. 25번. 25번 썸머 인디로. 썸머 인디로. 우리 또 아는 언니가 하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라고. 제가 사드려야지. 25번. 25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25번. 아 얘도 아주 짱하니 이쁘네. 자 26번. 시리아모로 26번입니다. 26번. 입장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있고요. 얘도 색깔. 얘도 너무 이쁘서. 자. 26번입니다. 이제 보지가 보입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27번. 썰메이트. 썰메이트 27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썰메이트 27번. 아 썰메이트 얘도 꽃이 그냥 꼬꼬리 크고 이쁘네요. 자 썰메이트. 28번. 케이아람 선샤인 28번입니다. 얘도 입장은 약간 녹색이고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자 28번입니다. 션샤인 28번. 29번. 와 얘도 입장 이쁘네요. 29번. 얘는 뭘까요 이름이. 자. 케이아이리아 핑초래요. 아이디어 핑초. 29번입니다. 케이아이리아 핑초. 29번입니다. 아 정말 이쁘다. 30번. 오로라 오즈. 케이아이리아 핑초. 30번. 이렇게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진짜 이쁘네요. 꽃이. 자 여기다 제가 넣고 자. 너무 이쁘죠. 꽃이. 이렇게. 진짜 우리 꽃님들. 이 만원짜리가 이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만원짜리가. 이 만원짜리. 아니. 만오천원짜리인가. 응. 만오천원짜리. 아유. 아까 만원짜리는 끝났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또. 아유. 자. 30번까지 했고요. 31번. 송블랙현. 31번. 자. 이렇게. 너무 이쁘죠. 송블랙현. 31번. 32번. 라이아홍. 32번입니다. 아. 얘도 이쁘네요. 이렇게. 32번. 33번. 지니린 피오나. 지니린 피오나. 33번입니다.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3번입니다. 33번. 34번 빛나빛. 34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유. 얘도 꽃이 너무 이쁘다. 34번입니다. 35번. 아. 팔아파. 다이아홍. 35번. 입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꽃은 이렇게. 너무 이쁘죠. 35번. 36번. 스윗 바니에 핑크. 36번. 자. 마지막. 15,000원짜리. 자. 아이고. 마지막에 더 이쁘네. 자. 36번입니다. 우리 꽃님들 진짜 지금 이 때 이 가격일 때 초보자님들도 좀 사셔서 키워보세요. 1년 내내 정원에 그 베란다에 꽃이 정말 이 주는 행복. 우리한테 주는 행복. 1년 내내 펴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 값으로 하는 거죠. 정말. 만원의 행복. 뭐. 2만원의 행복. 우리 생화 갖다가 사다가 꽂아 놓으시면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생화꽃. 근데 이런 꽃들은 키우면서 내가 얼마나 또 여기에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행복해지고 우울하신 분들도 꽃 보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15,000원짜리 1번부터 36번까지 끝났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꽃님들 이렇게 꼭 보시면서 행복하시고요. 제가 일단 주문을 이제 여기 매장에 오늘 하루종일 있을 거예요. 일단 6시까지는 있을 거니까 주문 주시고 제가 만약에 물건이 어느 정도 빠지면 제가 이 차를 또 찍을 거예요. 이 차를 남은 거에서 찍어야 서로 빨리빨리가 되지. 우리 꽃님들 중복이 돼서 오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필히 주소, 성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얼마짜리 번호 1번부터 5번이면 5번. 만원짜리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만원짜리. 뭐 15,000원짜리 1번에서 10번까지.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힘들지가 않아요. 우리 꽃님들.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천천히 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우리 꽃님들. 또 좀 이따 뵙겠습니다.